통합의 큰 길에는 보수와 중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뭉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계의 좌장이었지만 과감히 통합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일원이 된 이동섭 의원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안철수계의 좌장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공천도 배려를 받을만한데 노원이라는 험지 중에 험지를 자청해서 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민주당 위원장을 14년 했습니다. 노원병. 그리고 19대 총선 당시에 3월 19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49.4% 또 새누리당 후보가 25.6% 따블 숫가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제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수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가 당선되는 그런 금빼찌가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이어서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했고요.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확실하게 안 대표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워낙 또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불러온 그런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선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8년 동안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리고 특권과 반칙, 조국 사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이번 다가오는 4위로 총선에는 우리 모든 문재인 정권을 반하는 안철수 세력 유승민 세력, 또 우리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이 모두 뭉쳐서 심판원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안철수계가 국민의당을 다시 만든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오히려 또 더 큰 통합의 물결로 선택을 하셨는데 갈등이 많으셨겠어요? 안철수 대표님 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흠도 없고 또 보다시피 참 겸손하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제4차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고요. 또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행복한 국민, 공정과 안전한 사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리아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창당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상으로 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에 대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연재나 통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온례대표 때, 온례대표 권한대행 때 많이 제가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의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좌도 우도 없고 진짜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안철수계에 있었던 심판은 먼저 하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고향이라든지 미래 통합당으로 온다고 했을 때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원래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나 또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지 말라는 그런 충분도 있었지만 그게 비율로 볼 때 지금 시대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10에서 9명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 명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정서장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비례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례정당도 또 미래한국당이라고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정당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호남표가 됐든 영남표가 됐든 한 표니까요. 호남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표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남도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막상 탄생한 거 보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잔치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지만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실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보더라도 총화대 출신들이 80명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윤곤영 상황실장 대통령 측근은 전략 국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고민정 대변인도 전략 국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 수많은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 후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특권과 반칙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있죠. 정말 어떤 사람의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소식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정말 반대했습니다, 공수는. 왜 그러냐? 공수초라는 게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지금 검찰이 특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라든지 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인적 시시를 통해서 완전히 수사 라인을 교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미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정의냐? 이건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로 총선에는 모든 제 세력들이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가 바로 세우고 남북관계도 바로 세우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게 바로 대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총선에서 문재인이 내리꽂은 진짜 낙하산 청와대 부대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대의다. 정말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도 타파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이지만 막상 내리꽂은 낙하산들 보면 PK 출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땀 흘릴 만큼 노랄 만큼의 대가가 시장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제로 꽂지 않습니까? 낙하산으로. 그럼요. 이것은 비민족이죠. 그러니까 독선. 그러니까 독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공천시스템을 민족으로 하지만 적시적소에 이렇게 걸러낼 후보들은 걸러내고 참신한 인물들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같은 중도 성향의 의원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민족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당의 공천을 보십시오.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죠. 현역들이 몇 명?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선거가 참 중요한데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지금 보면은 거짓말 유령도시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 하면서 노찰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와 집권 요당은 들어라. 중국의 관광객을 갖다가 문을 닫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3월부터 계약을 합니다. 중국의 유학생들이 1만 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도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나라가 노란의 위기인데 이것도 지켜리지 못한 정부가 최소한에 한 달 정도는 중국의 관광객 그다음에 유학생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합니까? 국가,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체육 전문가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무한폐렴 사태 관련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태권도 공인 9단에 국회의원 태권도 공인 9단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타피사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고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20명이 가입돼 있는 국회 등록법입니다. 태권도가 이게 중요하냐? 태권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의 사연입니다. 세계의 110개국의 무려 1억 5천만 명이 한국말로 태권도를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한국의 충, 효, 예. 태권도 외교, 교육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서는 천 군데 초등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인근 중국은 5천만 명이 태권도라고 했습니다. 충, 효, 예를 가르치고 있고 북경에는 2천 군데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또 일본의 가라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유사 정부는 태권도하고 가라데 중에 하나가 퇴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출이 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국기로 하는 법을 발의해서 헌정 사장 최초로 228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우리 의원들과 의원 얘기로 통해서 토마스 파우 아이오시 위원장을 비롯한 아이오시 위원을 40, 50명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공제인정권은 그러니까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인데 국기인데 예산 지원도 정부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종목들이야 다양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 국가에서 나온 걸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드물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들은 많습니다마는 그 외의 나라들 보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문화유산을 수출해가지고 세계 2억 명이라는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문화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함유하기 위해서는 어린애들부터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와 건강한 신체, 정신 같은 걸 깃들게 하는 태권도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태권도 지능과 국의선양과 국민의 체육 건강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용호 위원장이 안철수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안철수 대표도 못 만날 거 없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정표를 심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철수 대표와 우리 황교안 대표, 김용호 위원장이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 이번 선거는 압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30%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40%입니다. 그리고 진보가 30%입니다. 모든 선거는 중도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안철수 쪽에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일조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24일 날 리얼미터 여론상을 보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37.1% 그다음에 민주당의 35.7% 벌써 중도층이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리얼미터가 사실 여당에도 유리한 통계를 많이 내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철수 대표 같은 훌륭한 정치인과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그 두 분 또 유승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이번 선거가 정말 압승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고 또 경제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정부의 무정구적인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수도권의 험지에 뛴다는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내가 이기고 지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울 수도권 전체 판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서울 수도권의 표심이라고 한다면 호남 출신 표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 수도권에 계신 호남분들께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좁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을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잘하면 박수 쳐주고 지지해 주지만 잘못하면 채찍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호남을 비롯한 많은 지지자들이 상당히 우리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많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 많은 분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열심히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철수 대표랑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사실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고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도 8년 동안 같이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모셔왔는데 대의를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게 더 크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의 큰 강의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와 함께한 시간이 8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지역구도 안철수 대표에게 양보했고 또 스스로 헤쳐나가서 또 의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내려놓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의 선택입니다. 예. 보통 보면요. 이렇게 통합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먼저 공천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뿌리쳤습니다. 나는 험지인 노원 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려놓는 정신, 자기 희생 정신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통합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제는 큰 흐름이 문재인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섭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죠. 예. 문재인 심판이 대의다. 안철수보다 문재인 심판이 먼저다. 수많은 중도 국민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백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우파, 중도 혹은 좌파까지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 민주당, 거처원, 그리고 또 출신도 호남인, 이동섭 의원 같은 분들 단순히 리더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같이 깨달아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큰 길로 다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대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내일 120만 될 것 같으니까 구독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